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공화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애쓰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왜 애쓴다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은 매일 그렇게 기운나는 뉴스가 아니죠. 오늘만 해도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 사실상의 패배 참으로 다행입니다. 윤 후보가 패배했단 말이야? 이겼잖아? 그렇죠. 이겼죠. 사실상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정에서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잘구독료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뇌탈출은 처음에 올라갈 때 놓다. 광고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만에 광고가 붙고 운이 좀 없으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을동말동합니다. 세뇌탈출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같이 도와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 연구조사원을 모셔보자 합니다. 그때 다시 광고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도랑 싸울 때 이게 0.8%포인트로 이긴다. 이거 쪽팔리는 일이죠. 80%포인트로 이겼어야죠. 일단 구도 자체를 보면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중대범죄 피의자입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 이게 지금 사람들이 원성이 보통이 아니죠. 부동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실정과 무능이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다 그런데 이 구도가 이게 압승을 해야 될 구도인데 불과 0.8%포인트 이겼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간이 오그라들 정도로 발을 동동 굴렀다. 제가 오늘 전화 받으면서 세상에 이런 대선 한 번만 더 치렀다가는 이게 기대수명이 10년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으로 볼 때 선거는 구도와 바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미중 밀월이 아니라 미중 대립입니다. 미중 대립의 방향으로 가면 종중종북 세력은 골로 가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종중종북의 천국이 된 것은 미중 밀월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90년경부터 시작한. 두 번째로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함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뚝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날이 각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고 있고 이런 구도인데 세상의 0.8%포인트를 이겨 쪽팔리는 일입니다. 사실상의 패배입니다. 숫자로 봐도 사실상의 패배예요. 윤석열 후보 48.56%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재명이 47.94%입니다. 93%입니다. 그런데 심상정이 1.97%입니다. 이재명과 심상정을 합치면 50%쯤 나옵니다. 윤 후보보다 약 1.34%포인트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해도 이재명 후보의 낙선에 관해서 1등 공신 누구냐. 심상정입니다. 저는 안철수보다도 심상정이 오히려 더 공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쪽이 이렇게 힘을 쓰게 된 것은 조직과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강한 조직력에 바탕한 저인망식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 국힘이 정말로 답이 없는 정당인 게 아니 그까짓 선거 지방선거 좀 졌다고 수도권 조직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요.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여기가 지역의원, 광역의원이 전부 멸종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수도권 조직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막강한 조직력 그러니까 광역의원 그다음에 기초의원 그다음에 시장군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원 백아운동, 삼백아운동 이런 걸 해서 80만 당원, 100만 당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해찬이 보수를 불태워버려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집권해야 된다 이럴 때 문재인 정부 막 들어서서. 제가 울산에 가서 울산시청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 초쯤 됩니다. 그랬더니 멀쩡한 기자가 하는 말이 지금 반정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감히 반정부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포디엄 기자회견장에 놓은 연단 그걸 들고 던질라 그랬어요. 야 이 개땡땡아. 내가 인마 반정부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냐? 내가 젊었을 때 반국가였어요 인마 반국가. 이게 어디서 반정부라는 용어로 나를 겁을 주려고 그래? 이 삼류 어디 저기 비밀경찰 정보경찰 같은 놈의 자식. 그러고서 그냥 팰락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민주당원을 굉장히 많이 그때 확충했습니다. 쟤들 지금 첨첨합니다. 첨첨해요. 그 동네의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무지하게 첨첨합니다. 그 막강한 조직력에 바탕을 해서 저인망식 선거운동을 했고 그게 독지가가 돈을 낸 건지 어디서 마늘밭에서 돈을 캔 건지 아니면 대장동에서 나온 돈이 좀 일부 흘러들어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직이 가동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텐데 이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법에 안 걸리게 혹은 잘 드러나지 않게 잘 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인망식 조직과 돈. 여기서 이재명이 절대적 우세였고 이 이재명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전부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으로 기울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쪽 이재명 진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축복을 받은 상태죠. 베이징과 평양. 베이징과 평양이 국내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혹은 그 보이지 않는 손 속에는 부정행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약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될 때 이게 완전 범죄가 될 것인가 사실 이 완전 범죄 시나리오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백모한테 있습니다. 백모가 이걸 언제 주장했냐 2020년 초여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회로 총선이 부정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그때 부정이 있었다면 이런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한 분들을 식별을 해서 한선거구야 몇백명 그분들이 선관위 데이터베이스 상에 투표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안 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캠페인을 해보십시오. 선관위에 내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당신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투표했다 이게 나옵니다. 사전투표 당일날 상상입니다. 이런 부정이 있었다고 제가 단언 안 합니다. 단언하면 또 잡혀가요. 또 따따불로 기소돼요. 상상도 못해요. 선관위 고명하신 선관위 위원 간부 여러분 비천한 시민 박성현이가 심심해서 이런 상상도 못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사전투표 당일날 불순세력이 중앙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사전투표사별로 종로일과 사전투표소 3월 5일 100표 업. 100표를 업 시키는 거예요. 3월 6일 100표 업. 그럼 한 사전투표소에서 200표 업했네요. 그게 평균 숫자라고 한다면 어떤 데 70표 어떤 데 130표 이렇게 해서 그게 평균 숫자라고 한다면 3,552군데에 200표씩 업을 하면 약 70만 표를 업을 합니다. 참고로 종로구 같은 데가 사전투표소가 17개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 종로구에서 3,000표를 업을 시키겠다고 하면 사전투표 한 군데당 약 200표 업하면 3,400표가 업돼요.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격전지의 경우 3,400표는 당당히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로구에서 첫날 100표 업, 둘째날 100표 업을 했다고 쳐요. 숫자만 업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순세력의 지방선관위 혹은 우체국 물류에 침투해서 업된 숫자만큼 3월 5일자 사전투표함에 100표 집어넣고 3월 6일 사전투표함에 100표 집어넣고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투표가 끝난 다음에 불순세력이 중앙컴퓨터를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 안 한 사람을 사전투표한 것으로 둔갑시키죠. 예를 들면 본투표가 끝난 직후니까 3월 9일 오후 6시 10분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 범죄예요 사실상 이거. 저는 완전 범죄에 가까운 선거부정 시나리오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대선 때 두 후보 사이에 표체가 많이 벌어져 있고 투표율이 높으면 이 같은 완전 범죄에 관한 가까운 선거부정 시나리오를 못한다. 이거 왜냐. 투표율이 80%예요. 그런데 두 후보 사이에 10%가 10%포인트가 차이가 나 있어. 그러면 좀 넉넉하게 이기려면 12%포인트 차이가 날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해서. 그럼 12%포인트를 집어넣어야 돼. 12%포인트를 집어넣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투표율이 92%로 올라가요. 그럼 김일성 투표율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83, 84 이런 거는 오케이. 그런데 82 이것도 기적적인 숫자거든요. 그런데 92 그러면 누가 봐도 야 이거 야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고 두 후보 사이에 갭이 상당히 큰 경우에 저걸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대선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는 일단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격전지에서만 바꾼다고 하면 대개 한 3천 표 많으면 5천 표 손을 보면 바꿔져요. 그래봐야 100명한테 빠지 부정으로 채워주는데 30만 표 50만 표 하면 끝나는 거예요. 흔적도 안 남아. 전체 유권자 대비로 계산하면 30만 50만 해봐야 전체 유권자 1%밖에 안 돼요. 투표율 증가하는 걸로 치면 한 1.5% 1.6% 투표율 증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남아요. 진짜로 안 남아요. 저의 상상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혹시 모르죠. 제가 뭐 어떤 중국이나 혹은 북한의 특정 집단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저는 국가를 배신하고 유권자를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면서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받아들일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정치 내정입니다. 부정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저들의 조직, 돈,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 공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포인트 차이로 이겨야 됩니다. 구도로 보나 바람으로 보나 80%포인트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조직과 돈과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서 그걸 0.8%포인트까지 좁혀놓은 거예요. 심지어 부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불순 세력이 부정을 기도했었다면 왜 완전히 뒤집는 수준까지 못했냐라고 우리가 가설적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가설적 추정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선관위 여러분. 가설적 추정도 못해요. 제 뇌수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 뇌수가 범죄형이어서 범죄 시나리오 짜는 거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선관위 여러분. 자, 수백, 수십 수백만 시민이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보세요. 속후리 들으려니까 내 투표를 왜 속후리에 담아 봉투, 임시봉투 넣으셨잖아요. 임시봉투 이게 봉투냐? 너 가다가 바꾸면 어떡하려고 내가 어떻게 속후리 했나 나 투표함에 넣을 거야. 이렇게 시비건 사람들 천지사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의한 사람들.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여기 왜 이게 인쇄돼서 나온 거예요. 당신 도장 찍어야지. 법규에 그렇구만. 이런 사람도 많았고. 뭐 이상한 사람이 투표함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투표, 야 그거 뭐야? 해갖고 둘러싸고서 완전히 그런 일도 펼쳐졌고. 사람들이 이거 아는 거예요. 뭔가 이거 굉장히 허점이 많고 구멍이 숭숭 뚫린 제도다라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상대방이 위축되죠.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한 보정값을 높이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투표율이 그래도 한 70% 가는 75% 가는데 보정값 해서 15% 업하게 되면 90% 돼.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투표야. 야 그럼 우리가 보정값 해서 한 78, 80. 그런데 본투표 전에 저게 정해지니까 본투표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범죄자가. 불순 세력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본투표 투표율이 높지 않았는데 본투표까지 포함해서 한 80 갈 것 같아. 그러면 보정값을 10% 포인트로 못 쓰는 거예요. 75, 한 5는 갈 것 같아. 야 이빠 있으면 한 9% 포인트 쓰겠다. 오케이 보정값 9% 포인트. 오케이 9%에 해당하는 거 찍어 찍어 찍어. 그래갖고 딱 해서 불순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가설적 추정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하자면 두 후보 사이에 득표율 차이가 크고 그다음에 투표율이 높다고 상정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범죄가 저질러지는 시점은 사전투표 때란 말이에요. 저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따라서 본투표 투표율 아직 몰라. 그러니까 투표율을 추정을 해야 돼. 투표율이 본투표 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한 80% 갈 것 같아. 78% 갈 것 같아. 그러면 위에다 업시킬 수 있는 게 한 4, 5%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73, 4% 갈 것 같아. 위에다 업시킬 수 있는 게 한 8,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이상한 수치 나오니까 투표율에서. 참고로 지금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77% 나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투표율입니다. 아니 제가 참 이상한 게 언론사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97년도 김대중 선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선거 이후로 처음으로 8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떠들고 있는데 나 그거 보고 웃었어요. 왜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는 선거 그 앞서서 YS 그 앞서서 노태우 이 세 번의 선거는요. 전부 3파전이에요. 전번에 77.2% 3파전 아닙니까? 유승민까지 껴주면 4파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상이 걸지게 차려지니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여기 찍을까 여기 찍을까 여기 찍을까 여기 찍을까 투표율이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양강 구도에서 둘이 다이다이 딱 붙었을 때 그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져도 7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이 붙었을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 2012년 그리고 이번에 양강 구도인데 77.1%까지 갔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거 이거를 다강 구도 3강에서 환산을 해보면 90%가 한 투표율이에요. 무지하게 높은 투표율입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씰링이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투표율을 투표율을 만약에 불순세력이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투표율이 73,4 갈 것 같아 71은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불순세력이 채워 넣을 수 있는 맥스는 8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부정이 있었다면 쟤들이 쫄려왔고 쫄려서 투표율이 높아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쫄려왔고 좀 덜 집어넣었다가 제가 당한 거다. 계산 잘못 톡박 돌려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에 관한 추론적 상상 그만하고 지금 상황을 보시죠. 보세요. 80% 포인트 차이 나야 되는데 0.8% 포인트까지 100분의 1로 좁혀가지고 따라오잖아요. 무슨 수를 썼는지 몰라도 정치 내전이란 소리예요. 어차피 정치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으니까 합치를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되고 오케이 좋은 소리예요.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건 공자님 말씀으로 하고 내심은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윤 후보도 내심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순진한 사람 아니거든. 저 사람 칼잡이고 그거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덕담이고 내심은 그런 게 아니죠. 내심은 이건 어차피 정치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내전 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가 지금 공화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글로발리즘에서 공화주의로 글로발리즘이냐 리퍼블리커니즘이냐 미중관계 계속 악화돼 갈 거고 특히 앞으로 미국에서 MTR 그러니까 마감인초 트럼피즘 공화신주류 M T 공화 R 리퍼블리커니 이렇게 셋이 결합을 한 게 이번 이번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공화주의로 가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완전히 지금 몰려가지고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하면서 꽃을 흔드는 대신에 미사일을 막 쏘고 있잖아요. 저거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중국과 세계가 글로발리즘과 중국이 헤어지게 생겼잖아. 중국이 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의 자충수를 두고 있잖아요. 우선 첫째 중국의 관세 자본주의, 대장동 자본주의, 이재명 자본주의가 한기에 부닥쳤다. 두 번째 영구숙청 황제 폐하 강화라는 막힌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세 번째 인권유림과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이완이나 기타 등등에서 국제 도발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충수,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더. 러시아가 유럽과 문제 일으키면서 이상한 짓 저질러버린 거 아니에요. 그 짓을 왜 저질렀는지 그 정은 이해해. 그 정은 우리가 상상이 가. 아 저 깡패인데 TIP 우크라이나의 나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고 나토 미사일 들어오고 나토의 MD 미사일 방어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꼈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내 저기 뭐야 그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발신을 하는데 전부 개무시해. 그래서 모욕감을 느꼈어. 거기다가 마이든이 무슨 그린 에너지인지 뭔지 해갖고 이 가스와 석유에 관해서 파워를 가지게 됐어. 그래서 위협감을 느꼈다. Threatened 모욕감을 느꼈다. Insulted 파워를 가지게 됐다. Powered 이 세 가지가 TIP가 결합을 해서 깡패가 이를 저질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상황은 지금 계속 가요.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크라이나에서 또 저기 뭐야 우리 국민들이 영웅적 투쟁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된 공화국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된 국민의 형성 이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러죠. 세계가 그러면 다 각성을 해서 나라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지 튼튼하게 해야지 이런 각성의 분위기가 확 돋는다 말이에요. 공화주의예요. 저게. 거기다 국내로 보면 인구 절벽에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계속 저장적자 나고 정신문화전쟁 지금 국내 아주 심각하고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은 경제적으로 없고 이게 국내도 순탄치가 않아요. 세계는 금물살 타고 있고 급변하고 있고 국내는 순탄치 않고 그러면 정치 내전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집단 간에 이런 상태니까 이거 어차피 정치 내전인 거예요. 정치 내전인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우리 같은 입장에선 정부군과 운 좋으면 연합하겠네. 선조는 정부군과 연합한 의병 세력을 다 잡아 죽였죠. 김덕령 같은 사람은 모반이라고 해가지고 삼조골묘라고 그랬죠. 윤석열은 대교 연합하는 시민 사이드를 잡아 죽일 것 같지는 않아요. 냉대를 할 수는 있지 또는 무시할 수는 있죠. 냉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잡아 죽인다는 건 뭐냐면 엇박자 놓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 번 잡아 죽일 뻔했죠. 오미크론 번지고 박빙 갈 것 같으니까 투표 캠페인 벌이느라고 사전투표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윤 후보 쪽이. 그럼 시민 쪽 가고 엇박자 나서 사실은 3호 사전투표 참사가 안 벌어졌으면 이번에 시민 쪽이 윤 후보나 국힘에 밟혀서 죽는 거예요. 저같이 사전투표 이렇게 잘 방어하자는 사람들은 밟혀서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3호 사전투표 참사가 벌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살아나게 됐죠. 다시.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윤 후보나 국힘이 그 스탠스 취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안 해요. 적의를 제가 별로 안 느껴요. 덜 느껴요. 그때 사실 처음에 무작위 제가 센 소리 했는데 전화 걸어서 여기저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 지나서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적의를 안 느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일에 있어서 특히 정신적 가치가 있는 그게 아주 명확한 일에 있어서 엇박자를 놓으면 저희 죽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일은 그런 일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저 집단이 저 집단이 이제 유노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엘리트들이 포진을 해 있고 엘리트 지식인들이 그 엘리트 지식인들이 말하자면 정부군과 우리 시민군이 연합할 수도 있다. 저는 그 찬스를 보는 거예요. 아마 그런 효과를 가질 거다. 연합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서로 엇박자 안 놓고 뿡뿡뿡뿡뿡 하고 가면 연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승리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 정부군에 대해서 우리는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은 진짜 물리적으로 목숨을 내놓은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다고 제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대장동의 핵심 증인 줄줄이 죽어나가잖아. 무섭다니까요. 오케이 그럼 목숨 내놓은 반란을 이 나이에 해야 되냐. 그런 일의 초이스에 까지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정치 내전의 양상이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정부군과 깐부 먹고서 싸울 수 있냐. 혹은 정부군에 대항해서 싸우는 반란군이냐. 정부군과 깐부 먹은 민병대냐. 정부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대항하는 반란군이냐.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이건 정치 내전이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 내전인데 정치 내전은 뭔가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드디어 액션 아이템 하나 윤석열 후보의 사실상의 패배. 윤석열 후보의 0.8% 승리를 다행으로 생각하며 사실상의 패배라는 얘기는 패배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어감에 따라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캠페인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지금 6.1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을 몰아내는 걸로 한번 싹 모여야 돼요. 또 모이면서 동시에 6.1 지방교육감 선거 참관 감시 실천 아이템이 3개죠. 첫째 보수 교육감 후보 시민 경선단 참여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월 27일에서 3월 30일 사이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서울은 지금 가나다선으로 얘기를 드리면 박선영 그 다음에 이대영 그 다음에 조전혁 최명복 이 네 분의 강자가 단골을 굳게 맺고 서로 배신 안 하기로 하고 단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영달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제 조인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가지고 고민 중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보수 교육감 후보 시민 경선단이 작동을 하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3월 27일입니다. 그로부터 3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는 어떻게 되냐 경기는 지금 3월 9일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직 장관 이상급 되는 그런 분들이 출마를 검토해 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3구 대선 결과 보고 뛰어들겠다. 이제 너무 그분들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선거가 정말 어려운 선거입니다. 서울과 다릅니다.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경기도에서 한 4%포인트 빠지잖아요. 경기도 그전에요. 2018년 지방교육감 선거 때 좌파가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전체가 66%인가 거의 70% 해서 그 좌파 쪽에서 당선됐다고요. 깡통 좌파에서.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서울은 같은 서울 안에 전파력이 강한데 경기는 남북뿐만이 아니라 같은 남쪽이라도 분당과 예를 들어서 안산 전파력이 없어요. 그 다음 안산과 부천 전파력이 약해요. 그래서 권역으로 권역으로 이렇게 딱딱 격자구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가진 쪽이 100%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직 가시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선거에요. 경기 선거. 그래서 이제 그 거물들도 거물들도 지금 출마를 검토하는 거물이 한 두어 분 되는데 그 거물들도 상황 좀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좀 해보겠다. 이런 해서 아마 출마 조만간에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이제 시민경선단 경기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특히 많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다른 데도 참여하시면 시민경선단은 아니더라도 교육감선거 때 선거운동 조직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천 2번입니다. 교육감선거운동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참여.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교육감선거는 광역선거예요. 광역선거는 보통 대선급 선거입니다. 서울 같으면 2주 이거 밖에 안 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서울 안에 있는 49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임시사무실을 내고 운영해야 돼요. 정당이 없는데 그런 어디에 가서 49개를 빌릴 거며 빌리는 장소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400만원 별로 비싸게 안 주는데 바깥에 그냥 잘 보이는 데다가 5m 7m짜리 플래카드로 갈 수 있다. 그런 데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그거 누가 알아? 동네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 거기 우리 아침에 조기축구하는 형님이 그 집 아들인데 그 형님이 그 빌딩 관리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옥탑층에 방에 하나 있을 거야 거기 한 200만원이면 한 4개월 3개월 빌릴 걸 한 달 근데 사실 한 달 쓰면서 한 150 200 그렇게 끊으면서 바깥에다가 플래카드 좀 걸자 이렇게 내가 말 좀 해볼게요. 이런 건 동네 사람 에서 나오는 거지 바깥에서 못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임시사무실 구했어. 서울에서 마흔 학교가 한꺼번에 만들었어. 누가 운영할 건데 누가 선거하러 다닐 건데 아시다시피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동 서울의 행정동이 아마도 한 300, 400개 될 거예요. 제가 안 세봤는데 행정동마다 동책이 있어야 돼. 동책이 행정동마다 동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에 동책은 어디 있냐 이거지. 동책 부동책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선거를 붙죠. 그래서 한국교육포럼에 조인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일단 선출인단 선출 선출인단이 작동하는 지역이라면 서울은 확실히 작동이 확정됐고요. 경기 아마 작동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교육감 선거 딱 붙었을 때 거긴 정당 못 붙거든요. 정당 거치적거려. 못 붙어요. 거기는 특히 수도권은 정당 조직 다 붕괴 있어요. 그리고 정당이 붙으면 선거법 위반이야. 그건 했을 때 우리가 그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지역조직으로 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참관 감시죠. 지방교육감 선거 참관 감시 이번에 저희 참관 감시 꽤 많이 하셨습니다. 한 2천 명 이상 했습니다. 저희 무결선거에서 한국교육포럼은 무결선거랑 같이 가기 때문에 6.1 지방교육감 선거 참관 감시 교육감 후보들이랑 다 연결해가지고 감시원 들어가죠. 저기 정당에서는 감시원 못 넣거든요. 교육감 후보가 참관 감시원을 누굴 내냐고 누굴 보내냐고 서울 같으면 참관 감시원 몇 명 보내야 되냐 서울이 아마 한 3,400 군데 될 거예요. 사전투표소가 그러면 300 군데만 잡고 2명이 가야 되는데 오전 오니까 하루에 4명 이틀니까 8명 그러면 2,400명 사전투표만 2,400명 들어가야 돼요. 교육감 후보면 그 다음에 본투표는 본투표가 보통 사전투표소에 5배쯤 되거든요. 4배만 잡더라도 1,200개 곱하기 오전에 둘 오후에 둘 그러면 4명 그러면 4,800명 들어가야 돼요. 누가 누구 집어넣을 텐데 4,800명을 누구 집어넣을 거냐고 집어넣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거 다 해줘야 돼요. 선거운동 선거운동 돌아다녀 주고 저거 들어가면 선거운동 못하니까 사전투표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 다 해줘요. 같이 이번에 다 해야 됩니다. 저거 그 다음에 개표 서울 같으면 6명 들어가거든요. 한 개표소에 그러면 서울이 20몇 개니까 지방선거니까 한 130명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건 좀 베테랑들이 들어가죠. 이번에 개표를 참관해 보신 분들이 혹은 이런 참관 감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그래서 6일 지방교육감선거 참관 감시 그 다음에 워낙 광역의원 그 다음에 시장군수 나오는 사람들 구청장 나오는 사람들 서울을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시민과 좀 연결하고 싶어. 서울의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가 그랬거든요. 최재형 후보가 시민과 연결을 왜 하고 싶어 했냐. 물론 그분이 고상한 분이고 보는 관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종로구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 종로구는 그래도 남편이에요. 국힘 조직이 힘을 못 쓰는 상태예요. 지방원 한 명이 없다고 광역원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과 조금이라도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큰 동원은 들었는지 못 들었지 몰라도 아무튼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뭔가 돼서 뒤에 또 다른 조직도 좀 연결됐고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지방교육감선거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초의원 나왔어. 내가 광역의원 나왔어. 내가 구청장 나왔어. 그런데 보니까 국힘 조직이 없어. 국힘 조직이 없는 거예요. 당협위원장 이라고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 얼빵한 사람 앉아있고 그러면 당협위원장이랑 상의를 하겠지. 아이고 저기 참관인 중에 한 절반은 시민 쪽이랑 해서 시민 도움 좀 받읍시다. 그러면 참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 캠페인도 도움받고 열기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연출을 해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실천 아이템이 세 개나 됩니다. 일단 교육감 참관 교육감선거 참관 감시 그다음에 기회가 나면 구청장 참관 감시 구청장 선거 그래서 이거 많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당장 가입해 주십시오. www.koreadu.kr koreadu.kr koreadu.kr 입니다. 한국교육포럼은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 교추협의 핵심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육포럼에 가입을 하시면 바로바로 선출인단 또 이런 운동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중에 같이 손잡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엑셀 파일로 정리해 주셔도 좋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서 계시면 저희 아래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아래 안내되어 있는 자 여기까지 이제 주요한 얘기 다 드렸고요. 이제 또 약간 너스레를 떨겠습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 전 철학을 안 하면 혓바늘이 깔깔깔깔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